예금 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자녀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합니다. 예보는 어제 정규장 마감 후 우리금융지주 지분 3.6% 매각을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섰습니다. 예보는 앞서 지난 2월 11일 우리금융 자녀 지분 5.8% 중 2.2%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. 다만 이번에는 수요 요건이 양호하다면 자녀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